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맙습니다 가지 마요 이젠코 시작인데 어디 가요? 저희는 팬들 새벽달이라고 하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오늘 22명 좋아요 글렸나? 여러분들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친구는 스윗비라는 팀이에요 저희랑 같은 팀은 아닌데 스윗비라는 팀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스윗비 그리고 석현이 좋아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소개 한 번씩 각자 갈게요. 여러분 박수 한 번씩 많이 쳐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새벽달에 공부를 맡고 있는 김시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밴드 스위프에서 백화점을 맡고 있는 석현이입니다. 두 개 마을은 엄마입니다. 네, 새벽달에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저는 새벽달에서 노래하는 유빈이라고 합니다. 다음 노래는